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S&P500 지수 말고 다른 ETF 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ETF 가보시죠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ETF인데요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한 4년 한 것 같아요 XLPE ETF 이게 뭐냐 이게 미국의 필수 소비재 ETF입니다 필수 소비재, 필수 소비재가 뭘까요? 면도기, 샴푸, 우리가 쓰는 거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코스트코에 가면은 우리가 모든 생활의 필수품들이 있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장일 1998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다고 만사오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ETF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수료는 0.1포인트로 그런 S&P500 지수나 이런 것보다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수 소비재를 모아놓은 ETF 치고는 저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투자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? 총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33개 좀 많이 적다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기업은 제가 아까 면도기 뭐 그런 거 말씀드렸죠? 면도기, P&G라는 회사가 질레트, 페브리즈, 다우니 이런 진짜 우리가 생활에서 매일 쓰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P&G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, 펩시, 필수 소비재, 코스트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우리가 장보러 갈 때 가는 대형마트 이런 기업에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 비중을 봤을 때는 P&G 15.48%로 비중이 가장 높고요 코카콜라는 10.85%, 펩시 10.41% 코스트코가 9.7%, 월마트가 4.5% 이 몬델레즈는 다국적 재과 기업인데 식품, 음료, 스낵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알트리아, 알트리아 담배 회사인데 여기에 3.85% 투자를 합니다 보면은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먹고 쓰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죠? 음료 사업의 17.7% 아마도 그 코카콜라랑 펩시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우스 홀드 프로덕트 이거 이제 가정용품, 가정용품이 23% 고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가 필수 소비재 안 쓰는 거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다 씁니다 이거 자 우리가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? 주가 흐름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XLP 같은 경우는 S&P500이나 기술주 ETF에 비해서는 수익률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런 하락장이나 코로나 때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조금 더 하락폭이 낮고요 변동폭도 비교적 낮습니다 배당률 같은 경우는 2.38%로 괜찮은 편이라서 배분 효과적으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겠다 그러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ETF 되게 좋아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XLP ETF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또 분야별로도 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 쓰는 거잖아요 경기 안 좋다고 수염 안 깎을 거 아니죠? 경기 안 좋다고 섬유유연제 안 쓸 거 아니죠? 경기 안 좋아도 저는 콜라 먹거든요 물론 소비는 줄어들겠지만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것들이라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유행을 타지 않는 종목과는 거리가 멉니다 S&P랑 비교, 다른 기술주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배당률이 높은 편입니다 단점이라면 유행을 타지 않은 만큼 개세 상승장 여러분도 이제 QQQ, ARKK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더 초과 수익을 얻기는 힘들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XLP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좋아라 하는 ETF고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갈 거예요 ETF도 S&P500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S&P500도 어디까지나 기술주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비재를 넣고 싶다 그러면 XLP 같은 이런 ETF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밸런스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네, 오늘 ETF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키는 소비재 ETF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